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많이 기다리셨지요? 9월 새벽 집회가 왔습니다. 우리로 다시 이 절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기도는요, 모든 분에게 있어야 할 장비입니다. 생명입니다. 누구든지 기도해야 합니다. 다유당으로부터 거지 바비베오까지 다 부르짖어야 은혜를 받습니다. 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섬겨오신 성도 여러분, 금년은 갈급한 마음으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.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은혜의 담비가 된 것이죠. 기도는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시는 은혜가 있죠.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,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?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주시고 끊임없이 부탁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기도밖에 없어요. 사랑해요. 할렐루야. 사랑해요. 하늘가